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현담 깡통박사의 현담내 음악사랑에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황꼴리 여사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더욱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황꼴리 여사님께서 신청하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부른 이종병의 너를 키타 배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삑사리가 많이 나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삐살이가 많이 났군요.